민주당 위에서 활동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비주의로 저항정식이 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걸 싫어해요. 윤석열을 반대한다고 하면 좋아해요. 당원 아닌 분들 여기서 들어보세요. 입당 안 하신 분들. 한 분은 두 분, 세 분. 괜찮아요. 여기서 지금 입당론사하라고 서류 주지 않습니다. 뭐 여기 다 단계예요. 살 꼬셔놓고 그냥 입당하라고. 입당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지금의 민주당이 위대한지 중요하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요. 일단 민주당이 이겁니다. 내가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왜 국힘을 지지하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판단은요. 뇌가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 이런 한계가 있는데 전두엽에서 모든 판단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전두엽 구조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뇌는 뇌는 여러분 제가 카스테에서 뇌인지구역을 본 거 있잖아요. 뇌는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정보는 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후천적 교육이 대단히 중요해요. 후천적 교육이라고 하면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자라났던 환경 그런데 이걸 선천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말을 배우기 전서부터 자라났던 환경이 있거든요. 부산에서 국힘 지지가 많이 나온 걸 욕하지 마세요. 그 환경 속에서 보수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을 찍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충격을 줘야 됩니다. 왜 국힘을 찍으면 안 되고 왜 대한민국의 극우정당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후천적으로 교육을 시켜 오늘 같은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전두엽의 편단 구조가 진보 보수를 가누는데 한 50% 정도 영향이 있어요. 자 정체성이라고 해요. 정체성 여러분들에게 우리 임미회 위원장님에게 아까 우리 또 위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박영미 위원장님 박영미 박영미 위원장님 윤준호 위원장님 윤준호 위원장님 국회화 한 번 했어요. 여기서 국회화 해본 사람 두 명입니다. 저하고 그리고 우리 시당 위원장님 구청장 진구청장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선거 때 선택해야 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결론은 이분들 이분들 누구에게 표 잘 찍을 것인가 그 얘기 논의하러 온 거거든요. 자 정체성이 겁니다. 윤준호 위원장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정체성이거든요. 그럼 뭘 물어보는 거죠? 오늘 무슨 옷을 입었는지 오늘 밥을 뭘 먹었는지 지방 환경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런 걸 다양하게 물어보지만 결국 뭘 물어보죠? 너의 생각 사상 철학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상 생각 철학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내 모든 겁니다. 그러면 생각 사상 철학이 뭡니까? 저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게 사상 이에요. 자 민주당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정답 그럼 민주당이 뭘 물어볼 때 여러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뇌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해서는 당령이라 봅니다. 민주당은 누구인가? 민주당을 왜 찍는가? 국힘을 왜 찍는가? 그 당에 당령이 뭐냐라고 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정체성은 안 해야 됩니다. 정당의 행동지침 존재의 이유입니다. 깎아보실 것 같지만 단단합니다. 딱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도 국힘도 정당을 강력을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당의 후진성입니다. 후진적인 이유예요. 그게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20년 동안 그렇게 정치에 무지 목매한 국민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국민들의 뇌위를 조작한 겁니다. 왜요? 가만 놔두면 5% 정도로 보수가 늘 이기기 때문에 늘 이기려고 국민의 뇌위를 20년 동안 조작을 했고 전두환이 7년 했고 노태우가 5년에서 32년 동안 여러분들의 뇌위를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이기는데 그런 나라에서 2016년 촛불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척 비판적이고 무척 뇌가 좋고 무척 지능 기수가 높고 그러니까 K컬처 BTS가 나오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BTS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지금 예의받은 국가 질서 질서 정연하잖아요. 이 질서 정연한 게 그냥 나온 것 같습니까? 유교인 뿐입니다. 예의범절이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어놓은 게 이 질서를 만드는 길거리에서 단면 피지 마세요. 프랑스 하트 나가봐야 대모 다해요. 단면 피지 말라고 그럼 납부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비판적인 정신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인문학적 뿌리가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 유교는 중국에서 시작했지만요 유교의 뿌리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한중 중에 어디 죠? 한국 다 시작해놓은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나라가 이땡통 헷갈려 먼산 쳐다봐 중국일까 일본일까 어디죠? 일본입니다. 마지막에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 그 다음에 모택동 문화혁명때 싹이 없어졌죠. 뿌리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문화가 첨방하는 겁니다. 유교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다. 역사는 좌파로 온산주의 역사는 남겨뒀어야 되는 겁니다. 문화혁명끼도 역사로 문화를 말살시키면 안됩니다. K컬처가 오고 전세계 K무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주 깊은 인문학적 뿌리를 갖고 있다. 그게 위대한 민족인 거예요. 그러면 이 위대한 민족에게 정상적으로 정치를 가르쳤으면요 강령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걸 못 가르쳤잖아요. 강령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무조건 지역적 기발합니다. 영남은 국힘 호남은 민주당 민주당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남 전라도당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죠. 영남을 영남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남 인구는요 여러분들 영남을 100이라고 보잖아요. 인구를 100으로 봅시다. TK PK 영남을 100으로 보면 제주 호남 충청 강원 수도권을 빼고 나머지 3시역 나머지 3시역 다 합해요. 그게 90이 안됩니다. 그럼 영남과 나머지 시역을 대립시키면 무조건 선거에서 이겨요. 이렇게 40년 조작 조작을 해온 조작 해온 조작 된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영남당 우리가 남의 영도 압박 사로 빠져 죽자 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군의를 만들어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강남에 왜 국힘이 많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잘 사는 사람은 국힘이다? 이것도 조작 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왜 국힘을 싣습니까? 이유로? 지금 강북 지역에 가면요. 중 상층 사회는 민주당이 다 이깁니다. 근데 강남은 왜 국힘이 이기죠? 영남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거 모으셨잖아요. 갱상도 사람들이 강남 가면 뿔 뿔 합니다. 아 모으셨죠. 그래갖고 강남 백화점 가면 어머니 처럼 말씀 하시는 분들 말아요. 너 얼마 고 뜨거 그래서 강남이 잘 살기 때문에 이것도 조작입니다. 잘 살면 국힘을 찍는다? 그럼 20대 30대 때 봄날은 국힘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봉주 같은 간직 진보가 나온 겁니다. 저런 정봉주 같은 명품 족불 민주당이 있었네. 이런 보이시고 좋더라구요. 강남은 영남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작된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온 거예요. 근데 거기도 35%가 있습니다. 그게 호남사람들 플러스 민주당은 호남사람 플러스 운동권 정답입니다. 그게 우리 민주당의 역사뿌리가 더 민주적 인거죠. 운동권 뿌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되냐. 80년 광주 항쟁 학살을 막으려고 했던 우리 대문국의 위대한 역사 87년 시민 항쟁 그리고 2016년 축불 여기에 중간에 국뽕에 바람이 붙어있죠. 2002년 태극기 그때는 태극기가 진보에 썼어요. 월드컵 태극기 이런 뿌리를 쭉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강남 35%는 호남 사람들은 강남 35%까지 안 돼요. 40% 요즘 민주당 나오거든요. 그거는 운동권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역정답이 되어있다 보니까 강열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지도달 중심으로 갑니다. 박정희는 전두환은 영남 김대중은 호남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근데 지금 민주당 젊은 분들도 계시면 지금의 민주당은 구성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무조건 아버지가 호남 사람이면 자기도 민주당 입당하고 영남이면 국회 입당하고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걸 소극적 당원이라고 해요. 민주당의 질적 변화가 생겼어요. 희망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령과 철학을 중시합니다. 민주당은 무슨 생각 하고 있지 그래서 요즘 입당하는 민주당 당원들은 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전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전 교육 한다면 여러분들 눈이 초롱초롱 하잖아요. 토요일 오전에 어제 한잔 칙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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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안 졸잖아요. 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민주당을 지키지 한가 하는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본린이 교육을 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은요. 교육연수원장 대충 시키면 욕먹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주가 된겁니다. 어떠냐 하면 소극적 당원에서 적극적 이제는 당을 선택하면서 들어옵니다. 그전에 선거 때 나 찍어주세요 막 돌아다니면서 후보들이 어구치로 당원에 입당원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3월 9일 대선치고 민주당에 입당한 사람이 30만 명이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전에 구진보 구좌파라고 했다가 지금 신좌파 신진보 이분들은요 대단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돈 내지 말라고 해도 낙만 공공을 냅니다. 왜 내 삶과 내 정신세계와 민주당은 일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은 당에 무슨 불이익이 있으면 얼른 당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DJ시대 때 있던 사람들을 구좌파라고 하고 농현돼지 전통 촛불 세대 이재명 대선 세대 갯딸 양아들 갯딸이 뭐의 신발인지 아시죠? 개혁의 딸들 양아들은 양아치 아들이 아니라 양심의 양이들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준석 6월 11일 이후에 전원에서 들어온 당원들 보다 훨씬 민주당이 당합니다. 그게 민주당이 이깁니다. 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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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따